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잇진남이구요 오늘 먹을 음식은 고추 부각인데 이거 영어로는 칠리 후라이 후라이칠리 네 오늘은 초코우유랑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워 매워요 매워요 총 2 쫄깃쫄깃 맛있어요 초콜릿 호불호 아삭한 소리.. 아삭한 소리.. 아삭한 소리.. 아삭한 소리.. 어삭한 소리.. 아삭한 소리.. 맨날이 보컬.. 맞아.. 아삭한 소리가.. 아삭한 소리.. 청양고추 초콜릿 오븐에 사용하고 있어요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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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! 오징어 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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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식감 역시 매콤한 스테이프 한입 속에 아삭한 색의 맛 스테이프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치킨은 만두에 식혀서 먹으면 좋겠어요! 단백질이 너무 좋아요! 치킨은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~! 치킨은 라면을 잘 먹어요! 치킨은 물이 더 잘 먹어요! 치킨은 물이 더 잘 먹어요! 러블러블러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의 맛을 즐기는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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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에 흔들려서 크로링 소금 바삭바삭 랍랍랍 잘 먹었습니다. 안녕 안녕